문재인 대통령은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한 뒤 신화 1위로 이동해 산불 피해 상황도 직접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람만 무사하면 나머지 복구는 정부가 힘을 보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화재 진압과 함께 인명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어 산불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됐던 한국가스공사 3척 LNG 생산기지를 찾아 안전대책도 점검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